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지난글에 댓글로 조언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전해 올립니다. 빈말이 아니구요. 제 결정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실 저는 말입니다. 지난글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들을 어떻게도 원만하게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쓰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지난글 댓글 중에 어떤 장문의 특정 댓글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이 여자를 보니까 이제 결혼생활을 완전히 끝내는 게 맞구나. 이런 확신과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그게 어떤 댓글인지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 댓글 제가 찾았거든요.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속사정을 들으신 장인어롱과 장모님도 당신들 딸이 아니라 사위인 제 편을 엄청 강하게 드셨고 딸을 잠시 뭔가로 데려가 같이 지내면서 잘 타이르겠다. 교육을 똑바로 하겠다. 그러니 한 번만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 결심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어떤 의미도 없어요. 아 그리고 지난 글에서 5년이나 연애를 했는데 그걸 왜 몰랐냐 바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첨언을 좀 하자면 그 5년이라는 시간 참 길다면 긴 그 연애 기간 때문에 매몰비용의 오류로 행해진 결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으로 향하던 그날 아침에도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면 이 결혼이 실패할 것이라는 걸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쓰니 말은 그거네요. 본인도 5년이라는 연애를 하면서 그지 갔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매몰비용. 그동안 해온 게 아깝다 이거지. 그래서 에이씨 괜찮겠지 뭐 하고 결혼한 거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닌 걸 알지만 돌아가기 너무 늦었다.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아니라면 다른 의견 달아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분은 그냥 명백한 제 탓입니다. 제 글이 벌써 캡쳐되어가지고 다른 사이트 여기저기에 다 퍼졌더군요. 그러다 보니 메디케이트에서 제 글을 보고는 혹시 제가 글쓴이가 맞냐고 연락을 준 다른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맞다고 얘기하고 그분을 만나서 술 한 잔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 마지막에 남자 40대가 되면 국제 결혼을 하겠다든 본인 나이가 40대가 되면 국제 결혼을 하겠다든 그분의 농담에 뭐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저처럼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도 이제 훌훌 다 털고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이를 그렇게 먹었으면서 사고의 깊이는 너무나 얕고 상대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은 전혀 모르고 의견 차이를 본인의 권리침으로만 해석하는 이런 여자와 결혼생활은 그냥 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절대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마치는 그 즉시 이혼을 통보할 생각이며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걸 건데요. 증거야 이미 차고 넘치니까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니까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그 이혼 사유의 대다수가 성격 차이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이거 말입니다. 참 멋지게 포장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희 부부의 실패를 멋지게 포장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위로와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안녕히들 계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문제의 댓글입니다. 이거는 지난 글에 달린 댓글인데 그러니까 이 댓글과 쓴 이 아내가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뭔지 한번 봅시다. 아무리 전업주부라도 아침 식사 준비 안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걸 안 해주면 남편은 네가 챙겨 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저녁 식사 이거 역시 마찬가지. 네가 차려 먹으면 되잖아. 배달음식? 상황에 따라 그냥 먹으면 돼. 그거 먹으면 죽냐? 아내가 전권을 갖겠다고 하면 그냥 전권을 주면 돼. 그 대신 마이크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쪼잔하게. 명절에 시부모님 찾아뵙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 그럼 가지 말고 니네 친정에 가서 시도하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쿨하게. 각자 부모님 찾아가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아내의 잘못? 그거 분명 네 기준에서만 잘못인 거지. 아내의 본인 기준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도 없는 거야. 뭐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 얘기를 굳이 해야 되냐? 그리고 관계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냥 멀뚱이 서 있기만 해도 좋은 거야. 그 관계의 핵심은 이딴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바로 이거거든. 꼴랑 육체만 아는 니들 남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거지. 니들이 뭘 알겠냐? 설득력이 없는 변명만 늘어놓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내보기에 의사인 네가, 네가 의사라고 그걸로 네 마누라 쥐잡기 한 것 같아. 애를 낳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후진 거고 아니 전근대적인 발상일 뿐이야. 애를 낳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인 거지. 출산 자체는 절대 필수가 아니거든. 안 낳아도 둘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여하튼 내가 보기에 네 마누라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쓴 이 문제지. 즉 5억 때문에 부모들이 눈치나 쳐보고 짝소리도 못하는 그 무능함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당신이 말하는 이 모든 문제들 그냥 네 부모랑 영 끊고 옥먹튀하겠다. 그런 인간으로 살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 댓글을 욕 오지게 먹었나 봅니다. 한 번 더 댓글을 달더라고요. 하긴 결혼도 안 하면 니들이 내가 뭔 소리를 한들 절대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지? 어?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이렇게나 힘들다. 부부가 맞춰 사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거다. 지금 이딴 댓글 쓴 사람들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지금 이 쓴 이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어찌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어? 이걸 질문한 거고 나는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준 거야. 전업 주부면서 임신도 안 해. 오만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린 마누라하고는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겠지. 그래. 근데 그 이전에 그 우울증의 원인이 본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 누구를 만나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이거야. 어? 이 그지같은 똘마니들 이 멍청이들 내가 하는 말 알아듣기는 할까? 그래 니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는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니들은 모든 문제를 여자의 대항에 누락한 권리를 되찾을 생각에 빠져 남성 인권에 세뇌된 좀비들일 뿐이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고 넓은 마음을 가진 여자를 만나 애기처럼 저지나 달라고 쳐 앵기는 거 말고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지금부터는 이 모든 걸 본 다른 사이트 반응입니다. 댓글 1번 그래도 저 LG 때문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LG가 이 댓글 쓰니 직업이 LG였어요. LG 대기업이죠. 멋집니다. 그래도 저 LG 때문에 쓰니가 더 강하게 마음 먹었다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생명의 은인 아닌가?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야 이게 바로 진짜 퐁퐁이구만? 덜덜덜덜 여자가 남자 배경만 보고 거짓으로 사랑 속이고 5년 동안 존버를 했다는 거 아니냐고 대단하구만? 아니 근데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일단 결혼이라는 걸 했으면 그러니까 지가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마누라 도리는 잘 지키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속이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냐 내 말은 솔직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노력이면 인정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남자도 그래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말이지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데 저 여자는 그게 아니잖아 결혼과 동시에 바로 럭크까지 촥촥촥촥 발사한 거 아니야 3번 에이 설마 LG전자 저거 그냥 억울하겠지? 진짜 저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인간이? 말도 안 돼 4번 진짜 진짜 반년 아니 2, 3년 안에만 이혼해도 졸라 다행이죠 만약 저 상태로 10년 정도만 살아봐라 이혼하고 싶어도 재산 분할 때문에 그때는 절대 이혼 못해 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혼 기간이랑 재산 분할이랑 법적으로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게 말이죠 저도 변호사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알게 된 건데요 제일 확실한 건 판사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수준일 뿐이지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를 들어 만 10년 이리 되면 재산 분할 비율이 제대로 잘못 걸리면 5대5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뭐 결혼하기 전 내가 해온 집은 절대 못 건드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결혼 생활이 지금 있으니처럼 짧을 때나 가능한 거고 10년씩 이렇게 오래돼 버리면 특유 재산까지 칼을 들이댄다 이 말이지 덜덜덜덜 이유가 뭐냐고? 그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 이겁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우든 마약을 쳐빨든 도박을 해가지고 폐가 망신을 하든 뭘 하든 이건 위자료 맥시멈 3천 받고 끝나는 거고 재산은 이렇게 해도 별개야 분할해가지고 그냥 다 뜯겨 나가는 겁니다 오래 살면 야 LG 저 새끼는 여자여도 문제고 남자면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끌 끌 끌 끌 6번 내 주변에 딱 저 LG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자기만의 신념에 똘똘 뭉쳐가지고 지가 하는 말이 법이고 진리이며 그리고 절대 불변의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내가 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는 걸 싫어하고 비판 수용 절대 추고도 못하는 딱 그런 년이거든 얘처럼 야 그러니까 지금 저게 나오는 LG전자의 논리가 바로 이거네 모든 문제는 남자한테만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남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남자는 여자가 무엇을 하든 절대 만족을 해야 정상인 건데 그 만족이 안 된다면 그건 오로지 남자의 자격지심 때문이다 와 나도 여자지만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쟤는 반드시 지 혼자 살다 늙어 죽어야 될 그럴 애야 제발 애만 사람 고통 주지 말고 꼭 그리되길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와 쓰니 마누라가 LG 댓글 그대로 말을 했다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저런 거는 어떻게 살아요? 소름 돋는다 정말 나도 결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LG전자가 말투가 좀 공격적이라 그렇지 말 자체는 다 맞아요 전후 관계에 대해 아내랑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거 나도 이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당연히 의사가 나보다 인생 더 잘 살고 낫겠지만 자신이 너무 물질적인 가치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연애 5년 동안 하면서 분명히 사랑을 느끼고 했을 텐데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건 아닐까? 옳지 왔다 LG야 너 딱 걸렸어 야 너지 너 LG지 임신을 준비한다는 게 배달음식을 처먹냐? 너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보냐고 최소 지가 하는 말과 행동 정도는 일치를 해야지 이건 그냥 지 남편을 평생 같이 할 동반자가 아니라 오직 지 인생 편하게 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뿐인 거잖아 정확히는 ATM기 뭐 LG랑 스니 마누라가 똑같은 소리를 했다고? 이거 혹시 LG가 마누라인 거 아닌가? 처음에 안정적인 직업을 다녔다면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가입한 거라면? 덜덜덜덜 이 스니 100% 진심이네 저 여자 이제 완전 알됐다 이제 사모님 됐다고 일도 그만뒀는데 이혼당하면 어쩌냐? 어마어마합니다 저 LG 댓글이 진짜 일부러 관종 주작 억어로 그런 게 아니고 저게 진심이라면 참 또 이게 또 남녀 갈라치게 될까 봐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나는 싫어 그리고 스니 축하합니다 잘 살길 바라요 감사합니다